중앙선관위와 8개 주요 언론사가 협력하여 제작한 유튜브 영상이 유착 논란을 빚고 있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의 윤리와 역할에 대한 논란이 된 이 영상은 언론과 감시대상 간의 유착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과 중앙선관위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비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건전한 보도 윤리의 유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부방대 대표는 지난 27일 용산에서 개최된 4.10 총선 수사 촉구 및 국민보고 대회에서 조중동이 보도 행태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기사로 다루는 스카이 데일리 파이낸스 투데이 안동 데일리 에포크 타임스 디지털 타임스를 언급하며 진짜 언론이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중앙선관위와 8개 언론사의 유착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과 조중동이 언론으로서의 사명감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에 대한 언급 그리고 언론 스스로가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언론의 기능 상실은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동 데일리는 황 대표가 부정선거 진상 규명하겠다고 하는 진정한 리더라면 명확히 언론이 정부나 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좀 더 강력하게 지적하고 강조하여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집회 참가자들과 언론에 피력하여 국민들이 점점 깨달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